내일 협찬포즈 아닌데? 내돈 내산이 아니라 내돈 내... 뭐라고 해야돼? 언니 나 낙지 볶음먹고 있다. 아우 맛있겠다. 어디 가냐고? 아흥가 오늘 잠깐 뭐 찍을 게 있어가지고 찍어서 찍느라고 화장을 좀 했는데 한 김에 파인애플이랑 좀 보려고 잠깐 켰어요. 언니 민초파? 밤민초파? 나 완전 민초파. 스노우맨의 조. 욱삼스 요즘 내 채널에 한 번 잘 많아. 욱삼스래. 네가 내 맘은 드러났다면. 욱삼스래. 오우 스노우맨 꼭 날 안아줘요. 오우 스노우맨 차갑지 않아요. 오우 스노우맨 차갑지 않아요. 오우 스노우맨 차갑지 않아요. 음? 점에 취해줘요? 점에 취? 음... 날이 추우니까... 그러니까 제가 점심에 백숙을 먹었거든요? 백숙 어때요? 맛있더라고요. 따뜻하니. 요즘 어떤 데로 와봐요? 저 펜트하우스랑 철인왕후 두 개 보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 언니 이영지 나가지 말라면 나가지 마 그거 한 번만. 그게 제일 뭔지 몰라. 민트초코 좋아하세요? 응 저 민트초코. 저 민초파요 민초파. 반 민초파. 이게 일찍 한마디. 이거는. 사람의 개인 취향이니까. 솔직히 뭐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저는. 민초파요 민초파. 최경아 방송 꼭 저장해줘. 이따 저장 안 할건데. 이거는 지금 라이브에 들어오신 분들만 볼 수 있는 혜택이야. 글쎄. 애기야. 언니 2016년도 때 영상 봤는데 어이구 어이구 댓글이 막 올라와서 입을 다 말았네. 무지개한 머리? 그게 뭐예요? 어? 무지개? 길가다가 언니보다 어린 사람이 어 차경이다 하고 반말하면 어때요? 어 뭐 아무렇지 않아요. 괜찮아요. 누나 저 내일모레 저녁인데 고생했다고 한 번만 해주세요. 허! 드디어 저녁을 하세요? 음 고생했어 고생했어요. 고마워요. 목걸이 너무 예뻐. 아까부터 목걸이 얘기가 많네. 그냥 아무것도 없는 목걸이입니다. 뭐 없어요. 그냥 체인 목걸이. 하... 언니 길가다가 만나면 인사해도 돼요? 그럼요. 인사해 주시면 저야 좋죠. 목걸이 협찬인가요? 아니요 협찬 아니에요 제 거예요 언니는 웜톤이에요? 쿨톤이에요? 저 아마 해보진 않았는데 쿨톤인 것 같아요 군인들이 많이 계시네요 군인들 화이팅 해주세요 화이팅 나중에 보면 꼭 인사할게요 고마워요 꼭 인사해주세요 왜 내 목걸이에 이렇게 관심이 많지? 태경이는 새해 소망 있어요? 새해 소망은 그냥 빨리 코로나만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빨리 원래의 일상이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개 귀여워 하고픈 곳 싹 다 해라 매일 이룬 그 마음 주접일 알지라도 좌로 인정 우로 인정 앞부르게 대굴대굴 여름이 좋아요? 겨울이 좋아요? 저는 여름이 좋아요 추위를 너무 많이 타서 개인적으로 여름이 더 좋습니다 언니가 예뻐서 주얼리에도 눈이 가요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밤이 좋아요 낮이 좋아요? 저는 낮이 좋아요 밝은 걸 좀 좋아합니다 어두운 걸 무서워해요 깨물합체? 깨물합체? 저희 지금 인스타라이브 켠지 얼마나 됐죠 여러분? 이건 시간이 안 뜨네 얼마나 됐어요? 바다 대 산? 바다 대 산? 아 30분 됐어요? 3분 됐다고요? 삼겹살 대 오겹살? 삼겹살 삼겹살 하트 해주세요 하트 하트 7시간이나 했다고요? 사실 잠깐 하려고 켰거든요 진짜로? 하트 인스타라방에 필터 있어요? 필터? 폴리 뱀 벨 oughs 어라 어머 이런것도 되네 뭐가 되게 많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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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녁 먹어야 되지 않나요? 저도 이제 슬슬 배가 고파서... 저녁을 먹어야 할 것 같은데... 옳라! 저녁을 아직 못 먹었어요. 그래서...